오규석 기장군수가 대기업 총수 사면을 촉구하는 다섯 번째 호소문을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오군수는 시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다섯 번째 호소문을 올리게 됐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기장군은 대기업 유치와 공격적인 지방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군수는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만큼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이란 결단을 지금 당장 내려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